또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삶에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던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짝에 물이 마르고 기름지 문져봅다 자초 묻혀있네 이제는 디스콜 한번 해주세요 디스콜 살짝 볶으면 재밌어요 4 enjoy 1 2 2 3 3 2 4 2 1 2 3 congregación 뭐 로아수님도 한마디가 왔다갔다 한다냐? 가장 놀랬네 이거 세계도 집을 찾으며 집을 찾으며 저 사람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구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 배만 떠있고 어부들 노래소리 마치 지어낼세 짜자짜짜짜 짜자잔 짜자잔 으흐 아이고 대왕 대비맘마 이런건 모범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아 아침부터 이런걸 받으면은 이게 버릇되는데요 잘못하면 하루종일 받고싶다니까 아침부터 이걸 받으면은 박수 한번 주시요 아이고 고맙습니다